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게임 익스포터 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익스포터는 이름 그대로 게임으로 어떤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그런 툴이구요 그 형식은 fbx 라고 하는 형식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물론 마야의 기본 메뉴 중에 익스포트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fbx 형식으로 넘길 수 있지만 그거 외에 여러가지 다른 기능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익스포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게임 익스포터를 말하기 앞서서 fbx 라고 하는 형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fbx 형식은 모션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기본 데이터 형식입니다 맥스하고 마야는 기본적으로 fbx를 지원은 하지만 기본 형식은 아니게 되구요 fbx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모든 대부분의 3d 프로그램들이 이제 갖고 있는 형식이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길 때 많이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여러가지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 형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링 파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킨 파일 그 다음에 조인트의 값 그리고 애니메이션 키 값 그리고 블렌드 쉐입 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쉐이더 관련된 부분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용이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가끔은 데이터가 주고 받을 때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fbx를 활용을 해서 게임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거의 서포터 프로그램의 게임 익스포터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선 게임 익스포터라고 하는 것은 메뉴 상에서는 파일에 여기 게임 익스포터라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구요 윈도우에 플러그인 매니저 세팅 프로페런스에 플러그인 매니저를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플러그인으로 활성화 비활성화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게임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게임 익스포터 라고 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로디드 그 다음에 오토로드 라고 되어 있는데 로디드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만 사용하려고 활성화 시키는 거구요 오토로드를 하게 되면 열때마다 이 기능이 활성화 되라고 설정을 해 놓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걸 이용해서 활성화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여기 게임 익스포터 열 수 있구요 독특한 기능이라고 하면 어떤 기능이냐 이것만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느냐 여기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 클립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립 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FVX가 모션 빌더에서 사용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모션 빌더의 특징은 여러가지 클립으로 애니메이션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가지 애니메이션으로 분류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필요할 때 쓰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 되겠죠 애니메이션 그 오브젝트를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 제너럴 레이터에 보게 되면 컨텐츠 브라우저를 열 수 있구요 애니메이션 데이터 모션 캡처 데이터를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걷는 거 워크 투 스탠드 이걸 한번 불러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워크 투 스탠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불러와 활성화 했구요 걷다가 멈추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분류해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애니메이션 클립 여기 보게 되면 클립 네임이 있구요 스타트 엔드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립을 저장을 할 수 있구요 기본적으로 이름과 이렇게 화면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스타트 와인드 점 이거는 이 총 프레임을 표현해 놓습니다 전체 프레임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걷는 동작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프레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잠깐만요 이 세팅이 프레임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43 프레임까지 가 걷는 거에 동작의 밤 연속이다 라고 하면 43 0 에서부터 43 을 입력을 해 놓게 되고 플레이를 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만 플레이가 돼서 계속 걷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저장할 수 있구요 거기다 이제 워크 이렇게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워크란 이름으로 이 동작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누르구요 그리고 이제 43 프레임부터 43 프레임부터 이렇게 멈추는 동작이 있다 58 프레임까지 멈추는 동작 보통 이런 거를 워크 투 스탠드 라고 보통 불리우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워크 워크 투 스탠드 보통 이제 이름을 분류할 때 대문자를 써서 어 단어를 분리하도록 룰이 있습니다 암튼 이렇게 워크 투 스탠드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 주게 되면 되구요 또 43 프레임부터 56 프레임까지가 워크 투 스탠드 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해 보게 되면 이만큼만 이렇게 저장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스탠드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멈춰 있는 부분 그래서 61 프레임부터 플러스 누르구요 61 프레임부터 200 프레임까지 애니메이션이 있나 아니구요 한 100 프레임 115 프레임까지가 실제 킷값이네요 125 프레임 115 프레임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플레이 해 보게 되면 이렇게 멈춰 있는 동작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름을 스탠드 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게 되면 이 한 파일에 나중에 저장된 fx 파일에 이 세 개의 애니메이션 클립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패스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특정 패스 이렇게 뭐 데이터 파일 폴더 이렇게 하겠다 네 폴더를 지정해야 되니까 활성화가 안되네요 데이터 폴더에다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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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고 OK 데이터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 폴더에 패스가 걸리게 되구요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데이터 클릭을 하고 OK 워크 투 스탠드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밑에 워크 투 스탠드 점 fbx 라고 나와 있게 되고 여기 세팅 해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몇 개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 것인가 이 세이브 클립 투 싱글 파일 하나의 파일로 이 클립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구요 그러면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구요 만약 이거를 따로따로 저장하고 싶다면 멀티플 클립으로 해주게 되면 따로따로따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베이크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새로 키로 굽는 그런 기능도 있게 되구요 그리고 뭐 형식은 바이너리 형식인지 뭐 여기 fbx 버전 형식인데 버전 같은 경우는 보통은 높은 버전은 낮은 버전을 볼 수 있지만 낮은 버전은 높은 버전을 볼 수가 없는 게 보통입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요 그래서 낮은 버전 뭐 기능을 포함하는 낮은 버전을 이용하는 게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제 스포트를 누르게 되면 이 경로에 이 파일 이름 fbx 형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저장이 안되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다른 장소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문제없이 저장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가지 동작들을 나눠서 fbx 형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익스포터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낼지 하나 더 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